안녕하세요. 가을이 벌써 성큼 다가왔네요. 이번 영상은 지난달에 갔었던 경기도 강주에 있는 요즘 SNS에서 사진 찍는 명소로 인기 있는 한옥카페 새우개길 3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저녁에 소나기가 쏟아졌는데 한옥단지 안에서 비오는 멋진 영상도 담아봤습니다. 경기도 강주 한옥카페 새우개길 3구로 향해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용연에서 차로 30분 걸리네요. 한옥 건물이 많아서 알고 봤더니 일부는 한옥스테이로 사용하고 일부는 전시감, 카페, 스튜디오, 그리고 사택으로 구성된 단지였어요. 카페에 도착했는데 이곳이 바로 SNS에 많이 올라오는 유명한 포로존입니다. 한옥 건물 사이에 흐르는 실계천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찍은거죠. 게시판을 보니 한국을 빌려주는 스튜디오도 있고 이곳에서 드라마와 TV 촬영도 많이 한 것 같네요. 한복을 좋아하는 제가 한복을 안입을 수 없죠. 이곳이 한복 대여해주는 스튜디오인데 내부 촬영을 깜빡했네요. 한옥 사이에 있는 계곡이 역시 눈치가 있는데 여성분들이 사진을 많이 찍고 있었어요. 한옥 사이에 있는 상태로 입을 수 없죠. 그녀의 첫 birthda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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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